안녕하세요 찌라입니다. 온라인 서점 커넥치북에 찌라 책방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제가 온라인에 미니 서점을 차려놓고 직접 책도 진열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찌라 책방에서 몇 가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. 짜잔! 찌라 책방에서 보내드리는 찌라시입니다. 이렇게 안에 보시면 찌라의 인생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. 제가 어떤 책을 인생 책으로 읽었는지, 왜 그 책이 좋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고요. 딱 평범한 찌라시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. 저도 올해 꼭 읽고 싶었던 책들 몇 권을 적어볼게요. 네 이렇게 직접 부킷리스트를 적어보았는데요. 그리고 이 쓰여진 종이를 접으시면 됩니다. 제가 한번 접어볼게요. 자자잔! 그러면 이렇게 책 저금통이 됩니다. 여기에 100원짜리를 저금하면 15,000원 정도 돼요. 그러면 이 저금통이 다 차면 열어서 여기 있는 책들을 한 권씩 사서 나가면 되겠죠. 그래서 이른바 부킷리스트 저금통입니다. 더불어서 2월에만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. 바로 커넥치북 찌라 책방에서 제가 추천한 책들에 쓸 수 있는 2,000원 할인 쿠폰입니다. 이 할인 쿠폰에 암구가 있는데요. 바로 하이찌라입니다. 여러분이 커넥치북에 들어가시면 마이 메뉴의 쿠폰함이 있어요. 거기에다가 하이찌라라고 등록을 하시면 쿠폰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이게 한 사람에 한 번 쓸 수 있다고 하고요. 제가 추천한 책 목록들 위에다 올려드릴게요. 그 책을 사실 때 쓸 수 있는 쿠폰입니다. 2월에만 쓸 수 있으니까요. 서두르세요. 언젠가 저도 찌라 책방 오프라인 서점을 열고 싶기도 한데요. 지금은 온라인 미니 서점에서 제가 재밌어하는 책들 진열해 놓고 있으니까요. 많이 앞으로 들려주시고 혜택도, 선물도 많이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돌아올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